흰 밴드 3년 걸린다 그러는데 이 연습하면 아 이거구나 이게 헤드묵의 맛이구나 이제 이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꼭 한번 해보세요 올라갔다가 둘 셋 짠 어머 그래 잘하네 근데 막 선수들 보면 이렇게 되던데 그건 왜 그래요? 어떻게 해요? 이렇게 막 하던데? 우리가? 네 아니 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요 지금 그 다음 동작이 뭐냐면 하나 더 있구나 우리가 L자 모양하고 반대쪽 모양 L자 만들고 그 다음에 힙턴 다시 할 거예요 우리 백스윙 할 때 힙턴 언제 했죠? 포킹하고 턴했죠 이쪽도 원 운동이니까 마찬가지로 만들어진 다음에 다시 힙턴 할 거예요 사실 피니쉬 쪽은 굳이 뭐 되게 뭐 사람들이 스윙 완성도를 위해서 피니쉬 나 피니쉬까지 배웠어 막 하는데 공 그렇게 치면서 피니쉬 하면 돼요? 안 돼? 안 돼요? 조금 더 왼팔을 펴서 연습을 해 볼게요 왼팔 그렇지 잘했어 다시 자 올라갔다가 둘 셋 오케이 자 드라이브 한번 쳐 볼게요 저희 음 왜 한숨이 나오냐 드라이브 드라이브는 어떻게 치는 채예요? 모르지 킹컷 골프 스윙은 똑같아요 어차피 스윙은 한계인데 드라이브는 우리가 공 자체도 티업을 해놓고 티 위에 올라가 있고 채도 지금 아이언보다 얼만큼 더 길어 한 뼘? 어 되게 많이 길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내 몸에 가까운 내가 오류가 여기서 2cm 난다 그러면 밑에는 막 이상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채가 어렵긴 한데 그 대신 거리가 보상을 해 주자 멀리 갈 수 있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아이언은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뭐라 그러지? 아마추어들이 어떻게 친다 그래? 찍어친다 그러고 다운 블로우 드라이브는 어떻게? 업 블로우로 올라가면서 치는 채 그렇죠 체자체가 아이언은 공보다 앞에 정점이 맞고 드라이버는 공보다 뒤에서 정점을 때리고 올라가면서 치는 채 그래서 일단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이언 했던 것처럼 드라이버도 그냥 하프로 L2L 느낌으로만 한번 아이언 했던 것처럼 편하게 둘 셋 이렇게 체가 기니까 이게 자세가 안 되죠 잡고 여기까지만 들고 치고 다시 4분 3으로 줄일게요 시작 오고 치고 그렇지 아마추어분들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많이 찍혀 맞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왜 하스윙을 하나만 배웠는데 내가 막 그거를 정점을 찾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연습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서 보세요 정상적인 어드레스를 하고 하체만 임팩 포지션으로 우리 짝다리 짚기로 했죠 짝다리를 짚어놓고 손목으로만 코키 코키 오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하면 백스윙 갔다가 임팩 포지션으로 와서 얘가 풀려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시는 거잖아요 멋있어요 그래서 파트 연습하려 이 연습을 하는 거 지금 푸는 연습이 아니라 푸는 게 안 되니까 여기서 하체만 이렇게 그렇지 임팩 포지션 어깨 덤비지 말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손목만 우리 배웠던 코키 코키 그렇지 다시 하체 유지 코키 리코키 그렇지 낮게 높게 높게 임팩 포지션 해놓고 치고 정지해볼게요 시작 둘 싹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양팔이 이렇게 교차가 돼야 돼 이렇게 아하 이렇게 자 갔다가 네 오케이 그거 좀 연습해서 오세요 네 이 드릴을 연습하시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분이 뭐냐면 어드레스 한 다음에 정상적인 어드레스를 해놓고 시선은 공을 바라본 상태에서 이렇게 임팩 포지션을 한번 잡아보세요 잡아본 다음에 여기서 손목만 코킹 하고 리코킹 하시는데 리코킹 했을 때 이 양팔, 팔이 어떻게 되죠? 이렇게 되면 붙어 안 붙어 안 붙죠? 공을 세게 치려고 이렇게 잡아 빼버리면 이제 치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가 이제 못하게 하려고 체가 길다 보니까 정말 잘못하면 다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고 확인 교차된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 피니쉬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 되면 피니쉬가 알아서 나와요 왜? 원심력이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꼭 드라이브 치시기 전에 연습장 가서 한 10개 정도 이렇게 잡아보시고 또 치다가 안 맞으시면 또 임팩 포지션 해서 또 이렇게 손목만 한번 해보시고 또는 뭐 필드 나가셔서 이걸 루틴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이제 드라이브 치는 거를 이제 연결해서 할 건데 어떤 식으로 연결할 거냐면 우리 뭐 아이언 연습할 때는 코킹 하고 모테이션 하고 그 다음 치고 정지 했었잖아요 이제 피니쉬 넘어가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아까 했던 거는 이제 임팩 포지션 해놓고 치고 정지 하는 거였잖아 그럼 이 다음 동작은 다리, 팔, 시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백스윙하고 연결을 하면 치고 정지하고 다리, 팔, 시선 이렇게 이렇게 다시 백스윙하고 치고 정지하고 다리, 팔, 시선 우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연습했던 건 체중이랑 해놓고 코킹하고 코킹하고 다리, 팔, 시선 이렇게 해도 되고 연습을 백스윙하고 치고 정지 한 다음에 다리, 팔, 시선 이렇게 연습을 해도 돼요 왜 자꾸 자를까? 프로들은 이어서 이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희도 의식은 다 끊어져 있어요 그래야지 내가 백스윙 구간에 내가 문제가 있었어 임팩 구간에 내가 뭐 하체가 흐트러졌어 팔로우 때 내가 밸런스가 깨졌어 피드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한 번에 하면은 내가 어디서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? 일단은 백스윙을 하지 말고 임팩 포지션에서 치고 정지 한 다음에 치고 정지 아까 전에 우리 손 교차하는 것까지 확인이 된 다음에 두 두 교차 됐죠? 네 그 다음에 다리, 팔 팔 넘어가야지 팔, 피니쉬까지 넘어가 팔을 여기서 이렇게 뻗었잖아요 이제는 구부려야죠 이렇게 피니쉬 갈 때는 다시 정상적인 워드레스 하고 임팩 포지션 잡아놓고 코킹하고 리코킹해서 교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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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셔? 왼발 접고 다리, 팔 왼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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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접어 왼팔 왼팔 백스윙할 때 우리 오른팔 어떻게 돼? 백스윙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양쪽으로 똑같이 나와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근데 얘가 지금 아 이렇게 이렇게 둘 아 어떡해요 이쪽이 진짜 안 돌아간다 이게 돌아가지 않네 왼손이 이게 뻣뻣하긴 한가 봐요 네 자꾸 뿌트리고 있어요 교차 오케이 착지 착지 머리 어디 손 낮추세요 샤프트 세우고 더 돌려 어깨 그렇지 선생님 근데 이거 혼자 연습할 때 누가 뒤로 봐줘요 어떻게 혼자 연습할 수 있어요 지금 방법 알려줬잖아요 갔다가 백스윙도 마찬가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똑같이 연습해서 치고 정지한 다음에 다리 팔 이렇게 아 지금 자꾸 이런단 말이야 그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네 드라이브 연습 아이언 연습 잘해서 오시면 다음 주에는 좀 파워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알겠죠? 네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아마추어분들이 치면서 사실 반대쪽 스윙은 많이들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치고 난 뒤에 막 이렇게 오른쪽 어깨 올라오시는 분들이라던가 치고 난 뒤에 막 체중이 이렇게 뒤로 남으시는 분들은 다 리코킹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이쪽 구간이 만약에 이제 리코킹이 된다고 하면 이 헤드 쪽에 무게가 확 실려서 나가기 때문에 내 몸이 자연스럽게 다 체를 따라가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얘네가 붙들던가 얘네가 붙들어 버리니까 이렇게 튕기거나 이거를 피니쉬 가야 되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오시는 경우이신 분들은 꼭 한번 연습장에서 체중 왼발에 두고 코킹하고 리코킹하고 때려 보고 연습하고 그 다음에 다리 팔 시선순으로 아마추어분들은 어떻게 하나요? 치고 시선 먼저 하고 이제 다리는 안 움직이시잖아요 꼭 하체가 가주셔야지만 상체가 뒤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꼭 그걸 명심해서 연습장에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힘 빼는데 3년 걸린다 그러는데 이 연습하면 아 이거구나 이게 헤드 무게 맛이구나 이제 이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꼭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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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